저희 학교 옆에 친구 다른 학교 다녔는데 우리 학교 학식 한 번 먹고 맛있다면서 맨날 왔어 저는 그 학교 가서 먹어 왔는데 와 왜 학식을 쓰레기라고 생각하는지 알겠더라고 와 학식 밥이 없더라고 아 근데 나 진짜 학식 개 맛있었어 2년 동안 학식 먹으면서 학식이 맛 없어서 밥 못 먹게 해서 불평하죠 한 번도 없어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학식 한 달에 충전을 해놓고 쓰는데 학식 말고도 다른 옆에 피자나 부가적으로 파는 것들 다 그거 찍어서 결제가 가능해가지고 하다가 정 질리면 옆에 거 사서 보고 아 이게 안 맞아? 기다려요 갑니다 뭐야 뭐야 왜 이렇게 안 죽어 아니야 곤충이야 살릴 수 있어 개피일 개피일 어디있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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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안해 여기 안해 여기 잣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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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 이렇게 안 죽어 다 죽임? 좋았다 이거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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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사이가 이거 갖다 버려 이거 갖다 버려 사이다 부졌어 아니 이 거리를 못 죽여 이런 똥멍청이 어 빽 안 죽여 아 이거 먹어요 네 이거 먹어 다 죽임? 두개나 줬네 뭐야 더 있을 수도 있어요 4명 안 죽었다 아직 아이디 비슷했어요 어 아이디가 쥐 뭐 굳이 해가지고 아이디 비슷했어 일단 화살똥 챙기고 몇 명 죽었죠 그럼 지금 총 둘 둘 죽었어요 아니 이게 더럽게 안죽어 뭐야 얘들 왜 스쿼드가 다 따로 다니냐 잼쓰스 없습니까 오늘 잼쓰스 한 번도 못봤네 여기 카구팔 잼쓰스 한 번도 못봤네 잼쓰스 한 번도 못봤네 진짜 아 내가 카구팔 써야지 잼쓰스 먹으러 가야지 잼쓰스 먹으러 가야지 칩패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어 이것은 여기 이석궁을 말하신 거구만 네 위에 있어요 간단 컷 어 아 다섯 발 밖에 없네 네 누적이님 저기서는 한 속공 안쓰죠 어디요? 오버워치 네 오버워치는 style 뭐야 뭐야 왜왜왜왜ně 왜왜왜왜왜왜왜왜왜 오 idea왜왜ä씨 나 에스터님이 쏜수알았어 뭐야왜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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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W 어.. 팩트 같은데? 아니.. 네.. 아니.. 4배율.. 얘네들은 언제 왔지? 우리보다 빨리 올 수 있어요? 그러게.. 뭐 언제 왔지? 4배율 있으심? 근데? 4배율 있으심? 네네.. 음.. 저 없어요.. 카고팔 쓰세요? 저 끄세요.. 끄세요.. 아.. 드려야겠네.. 에이.. 아 나 이해하겠어.. 5탄이 없어.. 어.. 대용량.. 보정기.. 어.. 거기.. 뭐야.. 어.. 어어.. 아니.. 뭐야 뭐야..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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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못 일인데.. 못 일인데.. 안 돼.. 비웠어? 아.. 안 돼.. 4배율도 버렸어요? 아직 4배율 안 버렸어요.. 오.. 나이스.. 왜 그러지? 아니.. 이게 뭐야.. 안 돼.. 풀템이었는데.. 저거 먹었으면 풀템인데.. 풀템이 어디 들어갔나 보다.. 아니.. 아유.. 미숙하다.. 미숙해.. 아유.. 진짜 않네.. 자 없음 자.. 자나 어서 꺼내야겠는데.. 자나 어서 꺼내야겠는데.. 자나 어서 꺼내야 돼.. 자나 어서 꺼내야 돼.. 자나 어서 꺼내야 돼.. 자나 어서.. 아래 가서.. 뭐야.. 사비 하나 더 있는데.. 어.. 갑니다.. 수수수.. 어.. 수수.. 당연하죠.. 수수수.. 빙직어요.. 여기 화장실 안에.. 5탄 드실 분.. 오케이.. 아.. 슈점이었구나.. 남잡고 나 졸졸 따라다니길래.. 말도 안되는 소리를.. 흐흐흐흐흫.. SR 소음기가 1층 테이블에 있었다는 소식 들었습니다.. 소염기네요.. 드실 분? 내가 낄게요.. 수직손잡이 있어요? 안 끼고 다녀요.. 없어요.. 나도 수직손잡이 없어.. 뚜펙이가 없다고? 수직손잡이 드릴까요? 네.. 나도 없어 사실.. 수직손잡이.. 홀로그램.. 사회율.. 사회율 필요없음.. 사회율.. 사회율.. 알았어.. 알았어.. 아휴.. 정말.. 칙패드.. 아무도 이제 필요없는거죠? 뿌려야지.. 그렇지 x2 차 어디 떨어야될거? 그냥 가실래요? 모두 타고? 네.. 어? 지체.. 아까 그 지체구나.. 버기는 누가 박아놨음? 얘요.. 이 죽은 박스의 주인.. 아휴.. 우리 동상 성격은 급한데.. 우리 자기장 맞게 해주네.. 빠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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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갈까요? 여기로 가야겠다.. 어.. 일단 올라가요 그냥.. 가다 죽는거 아니야 나? 지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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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힝.. 얻어봅.. 저 3딩.. 저 1등 오알 저 1, 0, 5 저 221 221 계시는요 저 212 212 I need 구탄 구탄 음성 구탄 구... I have 기름 연료통 오케이 구탄 그리고 화살 필요 화살 화살 에로 구탄 내놔 글록 내놔 5탄 어딨어요 5탄 5탄 거기 들어가면 있어요 개돌림 들어가면 바로 왼쪽 오케이 오케이 누쟁이 님이 부끄러워 여기 각팔 한 자루다 깜짝 놀랐네 괜찮아요 이번에는 안 돼 안 돼 이렇게 아까운 화살을 손잡이가 필요해 손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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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re no I don't have 손잡이 어 5탄 5탄 7탄 5탄 7탄 저 다 있어요 그리고 구탄 필요요 구탄 구탄 여기 여기 구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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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스나 대탄 필요요 어 있어요? 아 부스스 보다 에이 손잡이 준대 왜 여기 잡템 잡템 팝니다 잡템 팔아요 구탄 스나 대탄 손잡이 왜 이렇게 많음 필요없어요 손잡이 많아 바이 구걸어볼 혁 바이 어 뭐야 어 소리봐 하하 쩍쩍쩍쩍쩍쩍쩍쩍쩍쩍쩍쩍쩍쩍쩍쩍 화살 내놓으라고 호호 오! 오! 새로운 영혼한테 다 환영이야! 오! 어디까지 날아가요? 레츠기릿! 나도 암마 해볼래. 나도 유에이지로 저거 할수 있어. 유에이지로 할수 있다고. 유에이지로도 저거 할수 있다는거 보여줘. 흐흐흐... 유에이지로도 할수 있다는거 보여줘. 어 쏜다. 오른쪽에 사람 두명. 대저택 대저택. 뭐야 얘 얘 얘들 왜 죽음? 유에이지 누가 죽임? 유에이지 신체이가 막 달랑달랑 거리는데? 지나오다가? 아 뭐야? 대저택 애들이 죽였나 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좀 짜릿했다 아 짜릿했어요? 네 아 아 좀 짜릿했어 짜릿짜릿해 네 아 아 아 아 착지까지 완벽했나 봐 10점 더 후하게 주시대 하하 구탄 좀 주실 분 구탄 구탄 몇 마리 있는데요? 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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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모 42 42 40에 몇? 여기 가실? 42요 끝 네 9 9미리 감사합니다 9미리 애모 호 가자 비켜 빵 택 빨리 불 그냥 밀어버리네 여기도 묘기다 일반 UAG로도 할 수 있다구 달려 에는 없는거 같다구 여기둘 집 둘 엌 헐 띠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오토바이! 오케이 기절! 아 그냥 뒤졌네? 어이 화났다 화났다 적토마 화났다 주인 죽였다고 화났다 주인 죽였다고 화났다 아 가만히 있어 적토마야 어허허허허 나 치지마 5탄이랑 칩패드 많이 차송이 난다 차송이 난다 어 쏜다 아 저기 255 AR 소음기 255쪽 예? 안보이면 근데 위치는 소리는 이쪽 이..210? 아 붙었다 어디로? 아 붙는다 한 명 기절 한 명 나무대 있는데요? 네 나무대 내가 잡을게 GG 깔끔하죠? 좋아좋아 무슨 소리야 좋아좋아 칼라이패 칼라이패 있어 칼라이패 나 20인데 많으신가요? 845 5 5 5 5 주세요 드릴게요 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202 202 흑 저.. 115 뭐야 나 왜 이렇게 없어 115 적이 줘야겠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적토마를 모은다 적토마 수집가 뭐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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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올라가려고 적토마 수집 하여튼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느낌이 나 적토마 수집해 올게요 어허 어허 원 좋다 이 정도면 뭐 양호하네 타올 때 오토바이 터질듯 갑자기 껴가지고 원 좋군요 까빈데 어디서 해야지 잘했다 순간 어 뭐야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앞에 차와 앞에 차와 앞에 차와 앞에 차와 를 유에이지 아 내가 다 양념처럼 아 어디 어디 안담해 뭔 말지 이거 바로 터뜨렸어 맛있쩡 맛있쩡 기애님 괜찮아요? 기애님 괜찮아? 개아치 와 양아치 아니야 개아치 나는 나는 그땐이 아니라 프라이팬 성능 테스트 하고 있었어요 하 와아아 괜찮아요 다친 데 어때요? 쏜다 나 쏘는데 어 너 위 어 너 위 시비 걸었어? 괜찮아? 니네? 안 돼! 안 돼! 괜찮아? 괜찮아 니네? 걔네 잡으러 가시 오케이 괜찮아요 오케이 하나 2절이야 285 유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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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낚아 누구야 어 여기 뒤에 사람인다 뒤따라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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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 150 또 차온다 뛰어오는 애들 뛰어오는 애들 저희 아 제가 그거 붙을게요 제가 기애님 쪽 붙음 저기 둘인가 컷 아 체크 응 GG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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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한테 붙어야지 다시 한 150 정도 되겠다 응 150 우리 저기 도와주자 오케이 오른쪽으로 돌고 있어요 얘들 우리 쪽으로 안 붙고 SE 쪽으로 돌고 있어요 응 SSE 차 유에이지 아 우리 우리 거 어 칠 것 같은데 오오오오오오오오오 깜짝 놀렸네 형한테 너무 하는거 아니냐? 잘못되는데 바퀴를 왜 부셔? 있어 있어 몇 명 이었어요? 3명정도? 3명 탄대 하나 기절 탄대 아 나 양념 맞추네 헤드 안맞고 또 어딨어요 개인님? 돌 뒤 돌 뒤 105 124에 돌 뒤 여기요 쏘고 있는데 여기 돌 뒤에 1뚝 청록색 1뚝 있어요 걔 잡았는데 걔 잡았다고요? 아니 살아있음 살아있음 지금 움직임 오른쪽으로 움직임 오케이 아 나한테 화났어 얘네 아 어딘지 알겠다 응 다른 돌에 붙었어요 조심해야될건 내가 아닐텐데 네 괜찮아요 개조심이야 얘들아 거기 개조심 개조심해야돼 3뚝 머리한대 2뚝 돌 뒤에 있어요 여기 오케이 확인 8명 남음 8명 남음 쟤네 어차피 와야되요 어 와야돼 쟤네 3명하고 이 언덕 위도 방 들린거 같은데 응 언덕 위에 있는거 같애 네 제가 언덕 위 볼게요 달린다 달리고 있어요 안 돼 쥬쥬 6명 집 근처 뭐야 자리 우리 좋네 뭐야 타이어 누가 보슴 네 우리 본다 240 240 240 240 2명 화면 기절 얍 양각 잡아 잡아 다운 요쪽 240 클리어 집쪽이 라스트 같음 한파티 그럼 능선을 먹으러 가볼까요 그럴까용 수리타 수리탄 간다 수리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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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발이야 창전돼있다구 또 13발이나 들고 13발? 그거는 진짜 하나 돈다 아 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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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왼쪽 나왔다 왔다 왔다 너 가자 개피 아아 나 아아 빨리 붙어서 조진다 여기도 여깄다 뭐야 여기 하나 더 나이스 못달려 미안 안녕 빠이빠이 집에 두명 안 돼 안 맞아 죽어 오 오 피 1이었어 살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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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리탄 쓰지 못했어 수리탄 수리탄 없었다고 이번판도 그래도 재미도 봤다 소리나 지옥